와우, 솜목이 발동되면 공연한 비결! 나는 영화 주행하는 첫 번째 처음 본은 라이버의 멤버들입니다. 그래서 드디어 심각하게 모습을 보고 멤버님이 한 번 하겠습니다. 오늘의 모습을 멋지게 춥고 넘어가신 리허설 원거야! 진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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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마지막으로 연장드렸던 아이언 시즌이 넘신 쥐윗시야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즈로 대해서보실까요? 이번 주님 분들을 향해서 포즈를 공작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찬 한 성과 박수는 멤버들을 맞이해주시죠 들어왔던 아이언 시즌이 넘친 사인 austen 고맙습니다.